네, 안녕하세요. 제가 다이어트 음식을 올리려고 하면서요. 지금 다시마로 국수 만드는 것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. 간단해요. 지금 이렇게 쌈 다시마. 네, 이거 뜯어가지고요. 지금 물에 불렸습니다. 조금 기다리면 금방 불을 거예요. 이걸로 국수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다시마 면 만들고 있습니다. 불린 다시마는 이렇게 쉬워요. 칼국수, 면 만드는 것 처럼요. 접어가지고 쑥쑥 썰어주기만 하면 이제 다시마 면 완성입니다. 잘 볼까요?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썰어주면 되죠. 좀 넓게 썰었어요. 자, 그럼 이제 맛있는 다시마 면 요리를 만들러 가볼까요?